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퍼센트, 퍼센트 포인트, 베이시스 포인트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보기 전에 일단 얘네 둘이 좀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 아시면 돼요. 퍼센트 포인트에서 퍼센트에다가 이렇게 P가 붙죠. 이거는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5%라는 어떤 백분율의 숫자가 6%가 됐대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1% 증가했다 그러면 틀립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더하는 거 1%, 5%에다가 1% 더하면 6%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1% 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하나, 문제 한번 내볼까요? 만약에 6%가 8% 됐대요. 그러면 몇 더한 거예요? 여기다 2 더한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2% 상승했다 그러면 안 되고 2% 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에서 6으로 된 상황, 5%에서 6%가 된 상황을 여러분들이 1% 상승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만약에 퍼센트 포인트를 안 쓰고 퍼센트를 쓰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에서 6%가 됐으니까 5%에 20%가 상승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것보다 이렇게 하면 이게 훨씬 헷갈리죠. 직관적으로 더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퍼센트에서 퍼센트로 어떤 값이 변하면 이렇게 퍼센트만 쓰는 것보다는 보통은 뭐를 쓰냐면 퍼센트 포인트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나타내야지 보는 사람도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읽으라고 쓰는 기자도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이 뭔가 조금 1% 포인트 올랐다 그러니까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해. 그러면 1% 포인트 상승했다는 것보다 20% 상승했다고 헤드라인으로 쫙 뽑으면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경제성장률이 5%였다가 6%로 높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4%로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사나 이 신문 기자가 이 정부에 대해서 정책을 별로 안 좋아해. 이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우측으로 간 신문도 있고 좌측으로 간 신문도 있죠. 그랬을 때 이거 자주 그러진 않는데 가끔가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요. 경제성장률이 이거 예를 들은 겁니다. 경제성장률이 5에서 6%로 올랐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20% 상승이란 표현보다 정상적으로 1% 포인트 상승했다고 이렇게 쓰죠. 그런데 5%에서 4%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아 이게 상승이 아니죠. 요게 하락이죠. 하락. 1% 포인트 하락했다는 게 좀 더 많이 하락한 걸로 보여요. 20% 하락했다고 하는 게 훨씬 많이 하락한 걸로 보여요. 요런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거고 보죠. 그래서 이 표현을 퍼센트에다가 퍼센트로 나타내는 표현을 쓰면은 사실 더 혼동스럽습니다. 마는 그 벌어진 어떤 극적인 크기를 좀 더 크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의도적으로건 아니건 포인트를 쓰면은 더 명확하지만 요렇게 퍼센트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보실 때 얘네들이 퍼센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건지 퍼센트를 얘기하는 건지 잘 살펴보시고 신문기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점이고요. 아닌데 이거를 생각하니까 제 옛날 군대 훈련소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뭐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2년이라고 쳐요. 2년이라고. 그러면은 자 2년이면 365 곱하기 2죠. 그러면 그냥 대충 어림 잡아도 700은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훈련 2년이라고 치면 그때 사실 더 길었는데 훈련소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미칠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진짜 군상을 도저히 못하려고 너무 힘들고 막 그 조교들이 막 욕도 하고 막 늦게 먹는다고 막 때리려고 하고 막 밥 먹는데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밤째 자는데 제가 700일 중에 2일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아 너무나 많이 남아요. 너무너무 많이 남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에 전환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생각을 전환을 했냐면은 야 이렇게 내가 숫자를 세다간 정말 내 스스로 이렇게 자해 행위를 할지도 모르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봐봐요. 2일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저는 이 훈련소에서 이제 들어갈 때 하루를 넘겼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면 아 700분의 2일이 지났어. 그럼 700분의 2가 지나면 35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반으로 확 줄어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때? 아니 똑같은 건데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막 이렇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지났을 때도 700일 중에 사흘이 지난 게 아니라 700분의 3하면 어때요? 700분의 3하면 대충 230분의 1 정도 되나? 뭐 그러면 230분의 1 그러니까 숫자가 확 확 줄어들죠. 그렇죠? 제가 훈련소에서 이랬다니까요. 이게 마치 뭐랑 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퍼센트 포인트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하고 비율로 하는 거. 그렇죠?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군대 정말 여러분들 군인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자격증 강의하고 있는 배경 테스트라든가 테스트에 군인이신 분으로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러는데 화이팅입니다. 제가 그때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군대 시간은 정말 금방 가요. 있을 때는 모르지만. 무슨 얘기 하다가. 그렇죠? 이거 잘 보시고. 이제 우리 하나 남았죠. 뭐라고 하십니까? 베이시스 포인트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건요. 이거 줄여가지고 BP. 그래서 뭐 100 BP, 1 BP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이거는 1%가 100 BP예요. 왜 이렇게 1%를 이렇게 100으로 좀 더 세밀하게 쪼개놨냐면 우리 보통 채권 계산이나 무슨 이자율 계산할 때는 보통 0.01%라던가 0.2%라던가 이런 소수점 이하 자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소수점을 쓰니까 너무 작아 보이고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수화 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1%가 100 BP니까 0.01%가 1 BP예요. 그리고 0.1%가 10 BP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자율이 2.0%에서 3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는 거하고 이제 기사 같은 데서 2%에서 3 BP, 3 베이시스 포인트가 상승했다 그러면 이게 2%에서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30 BP니까 0.3%죠. 그래서 2.3%가 되는 거고 이거는 3이니까 0.03%니까 2.03%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퍼센트 그리고 퍼센트 포인트 그 다음에 베이시스 포인트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읽을 때 이런 놈들이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구별해서 읽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오늘도 재밌었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